안녕하세요. 오기네 다육입니다. 오늘은 봄철 베란다 다육이 병충해 예방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우리 이웃님들께서 다육이 병충해 예방하실 때 봄철, 가을철 이렇게 약 방지를 해주시는 이웃님도 계시고 나름마다 병충해 예방을 잘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키우는지라 방충망을 그대로 열어두지 않고 그대로 닫고 있어서 벌레들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 방제는 안 하고 있답니다. 그 대신에 조금 먼지가 많이 쌓였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물청소를 해준답니다. 오늘도 그래서 물청소를 해주는데 아직 조금 덜 말랐죠. 왜냐하면 지금 봄철 꽃가루가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베란다 다육이 환경이 매우 건조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조할 때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청소도 조금 해주시면 다육이 공중습도도 조금 빨아당기게 하고 그리고 또 구석구석 물청소를 해주면 이 거미줄 그리고 또 꽃가루가 구석에 있는 그런 거 다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약 방제는 하지 않고 그런 방법으로 다육이 이렇게 병충해 예방을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오늘 입장마다 꽃가루 조금 묻은 거 이 뽁뽁이로 조금 다 털어주고 마스크 끼고 했죠. 조금 털어주고 그리고 또 조금 이 먼지가 아래쪽으로 가라앉기를 조금 기다렸다가 나와서 물청소를 해주었답니다. 제가 오늘 물청소 해준 이유는 이 날씨도 괜찮고 그리고 또 습도도 LL로 계속 이렇게 낮고 물주어도 물청소해도 계속 LL이더라구요. 그래서 또 큰압은 여기 세슬이죠. 큰압은 또 물줄 때가 되어서 또 이렇게 큰압은 물줄 때 같이 물청소하면 이 바닥도 흙 그런 거 씻어낼 수 있고 해서 아주 고를 때 물청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물청소 흠뻑 해주고 다육이 이쪽에 칼라염자죠. 칼라염자도 물을 헌뻑 주고 이쪽에 루비앤네크리스도 이렇게 물을 헌뻑 주었네요. 여기 녹용은 얼마 전에 제가 물을 주어서 이 아이는 물을 안 주었답니다. 이렇게 먼지가 조금 많다 싶으실 때 이렇게 물청소를 이렇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먼지가 많으면 아무래도 그 먼지 속에 이 포자균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최대한으로 그런 거를 없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관리해 주시면 이 베란다 다육이 방충망을 그대로 닫고 있어서 저는 한 13년 동안 키우면서 약방제는 한 번도 안 해주었답니다. 그렇게 관리하시고 그리고 매일 관찰이 중요하죠. 보통 물음병은 잘 없는데 베란다 다육이 안에서 우짜라지 않게 키우려고 물을 많이 아끼다 보면 깍지가 제일 중요하죠. 깍지가 있으면 제일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깍지는 웬만하면 잘 회복이 잘 안 되죠. 좀 없다 싶어도 또 조금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깍지는 약을 뿌려주어도 회복이 잘 안 되는 다육이가 많죠. 그래서 결국은 그 다육이 시름시름하다가 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청소도 해주고 다육이 며칠 전부터 제가 물을 안 주고 있었거든요. 물청소 한번 해주려고 물 안 주고 있다가 오늘 공중속도를 이렇게 헌뻑 마시게 되면 며칠 동안 또 다육이 물 주는 시기가 늦춰진답니다. 그래서 매일 관찰을 하고 물청소 이렇게 가끔씩 깨끗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약방제를 안 하셔도 별 병충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관찰을 매일 눈맞춤 해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물청소 이렇게 하고 깨끗한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다육이 공중속도를 빨아당기면서 예쁘게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래비폴리아가 며칠 전에 제가 물 주고 입장이 아주 통통해졌죠. 브래비폴리아 이 아이는 입장이 물 주면 이렇게 통통한 모습이 아주 예뻐 보인답니다. 브래비폴리아 우리 이원님께서 한번 키워 보시면 예쁜 것 같아요. 브래비폴리아 원종 블루 스프라이즈 다들 조금 라울도 조금 말랑거렸는데 요즘 베란다 다육이 봄철에 너무 물을 딱딱 맞춰서 챙겨주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건조할 때 공중속도 물청소 조금 해주어서 다육이 공중속도도 조금 빨아당기고 그렇게 했다가 물주기를 넣어주시면 봄철에 훨씬 더러워 자른답니다. 원종 복랑금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잘 지내고 있죠. 선버스트철화는 항상 제가 촘촘한 입장을 가진 아이라 매일매일 깍지가 있는지 그런 관찰을 잘한답니다. 이렇게 관찰해주고 여기 애프트글로우 칸텍 오늘 다육이 다 백분이 예뻐 보이죠. 멘도사 며칠 전에 물주고 이렇게 연둣빛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봄철에 살짝 연둣빛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야 다육이가 건강하다는 신호죠. 그리고 흙길이 철학 방울복랑금 다 잘 있죠. TM 펜테라 다 잘 있죠. 온슬로우 다 잘 있죠. 아도데스 이렇게 이제는 동글동글하게 안으로 이렇게 오므리면서 물조절을 하고 있죠. 지금부터는 아도데스는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챙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공처럼 오므라졌을 때는 하엽이 지금 많이 지고 있죠. 저 하엽이 더 바짝 마른 다음에 물을 한번 챙겨주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하엽이 마르고 있을 때는 조금 더 물을 굶기셔도 되죠. 이렇게 파피스 로즈 철학 이 아이도 살짝 연둣빛이 나오죠. 부용 며칠 전에 물 주고 요즘은 물을 주면은 이제 색감이 빨간빛이 많이 빠지죠. 그래도 물을 챙겨주어야 다육이가 여름에 건강하게 잘 날 수 있죠. 너무 작고 예쁜 색감을 보려고 물을 안 주고 하면은 다육이가 건강하지가 못하죠. 이쪽에도 거의 색감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샹그릴라에 조금 색감이 많이 빠졌죠. 여기 핑클루비도 많이 빠졌고 로즈 흑법사는 며칠 전에 물 주었더니 로즈 흑법사는 이 물을 많이 말려 분갈이 한 지 조금 오래된 다육이들은 이 물을 많이 아끼셔도 된답니다. 흑법사가 옷자락이기 때문에 물을 아끼셨다가 물을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윤기가 나죠. 애플 버드도 이렇게 잘 있죠. 뉴엔의 진주 그래도 물이 확 빠지지는 않았죠. 이렇게 요즘은 햇빛이 조금 부족해서 물을 준 다육이들이 살짝 물이 빠지고 그나마 요즘 일교차가 조금 있어서 아직까지 색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웅동자금 웅동자금도 손톱이 빨갛게 살짝 물들었죠. 이렇게 웅동자금 참 귀엽죠. 그리고 이쪽에는 초코라인 여기 스위트 캔디 작은 오렌지 멀로 샴페인 양진 금황성 이렇게 잘 있네요. 샬롯 샬롯도 물 먹고 약간 푸른빛이 나죠. 저는 봄철에 다육이 물 주고 간찰할 때 약간 초록빛이 그렇게 나오는지 잘 살펴보고 혹시 변함이 없는 그런 다육이들은 계속 물 주면서 잘 지켜봐야 된답니다. 물 반응이 있어야 다육이가 건강하죠. 시틀이나도 살짝 연두 빛이죠. 방울복랑금 잘 성장하고 있죠. 이렇게 방울복랑금도 잘 성장하고 있네요. 여기 오팔리나 합식해 주는 아이도 잘 있죠. 벤바디스 이렇게 벤바디스 물 준지 너무 오래되어서 물 한번 줘야 되지 싶어요. 오늘 물 청소해 주셨으니까 한 며칠 조금 괜찮겠죠. 옥투샤 소인제 금이 아니어도 이렇게 통통하게 예쁘죠. 소인제도 금 아니어도 이렇게 오래 묵으면 예쁘게 밝게 물이 든답니다. 소인제도 며칠 전에 물 주었더니 아주 통통해졌죠. 여기 산타루이스 산타루이스는 물 준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속 입장이 아주 잔잔해졌죠. 나중에 보고 적당한 때 물을 한번 챙겨주면 되겠지요. 이쪽에는 휘성금이죠. 휘성금이 살짝 라인이 빨갛게 연하게 이렇게 있죠. 물 줄 때 되었는지 만져보니까 아직 짱짱해서 제가 물을 안 주었답니다. 이렇게 오늘 물 청소 조금 해주고 다육이들 얼굴 상태 그리고 또 물 청소해 주다가 또 입장에 물이 튀었는지 그런 것도 또 확인도 하면서 또 뽁뽁이로 잘 틀어주고 그런 거를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요아이 제가 입장에 물기가 있길래 제가 물을 틀어 주었네요. 물 청소하다가 입장에 물 보인 거를 미처 발견 못 하시면 햇빛에 이게 안 좋겠지요. 요 아미스타 아주 예쁘게 이렇게 물 들었네요. 독일 샴페인 꽃대 제가 꺾어 주었죠. 요렇게 꽃대가 너무 위로 올라오는 고른 다육이들 적당한 때에 꽃은 별로 안 예쁘니까 적당한 때에 꽃대를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기 런요니 예 괜찮죠. 원종 잘하고사 요기 월민 며칠 전에 물 주었더니 입장이 통통해졌죠. 월민 축전 축전은 얼마 전에 물 한번 헌뻑 주었더니 물 달라는 소리 잘 안 하네요. 요렇게 축전도 로라도 얼마 전에 물 주고 입장이 조금 길어졌죠. 요렇게 물 먹고 조금 입장이 길어진 듯 하네요. 당이 적심하고 자고 나온 아이 많이 컸죠. 당인 펜댄스 제가 어제 물 주었답니다. 제가 오늘 물 청소해 주려고 물을 안 주려고 했는데 어제 보니까 너무 말라 있더라구요. 펜댄스가 있는 자리가 햇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요 앞쪽에 또 창가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펜댄스가 또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자구들 또 요렇게 자구들 요렇게 나오고 있는데 너무 말리면 또 자구들이 자라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갑자기 다육이 입장이 너무 말랑 그리고 또 자구들 또 걱정도 되고 해서 물을 헌뻑 주었더니 위덕이 금방 마르더라구요. 요렇게 명당자리 햇빛이 강한 자리에 있는 쪽에는 다육이들 잘 살고 보아서 건조할 때 마르지 않도록 자구들도 잘 살리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헛법사 요렇게 잘 있죠. 2, 3일 동안 날씨 흐렸을 때 아니나 다를까 조금 불룩 솟아오른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어제 햇빛 조금 많이 받고 지금 햇빛 관리를 어느 정도 신경 쓰고 있답니다. 헛법사 그렇게 됐더니 중간에 속 입장이 약간 초록빛이 되었죠. 요렇게 요렇게 우리 이원님께서 보시고 햇빛 관리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다육이들을 체크하셔서 그런 다육이들 더 햇빛이 지나갔어도 그 자리가 지나갔으면 중간에 햇빛이 많을 때 그때 또 다시 한번 햇빛을 조금 받게 하고 또 자자재 갖다 놓고 그런 관리를 해주면 훨씬 낫죠. 아무래도 한두 시간 더 햇빛을 보게 하면 훨씬 다육이들이 상태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을 주실 때 요 다육이는 한 일주일 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햇빛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생각하시고 다육이 그 자리에 그늘이 졌으면 햇빛 쪽에 두어서 한두 시간 더 햇빛을 받도록 하면 다육이 훨씬 베란다 다육이 짱짱하게 우짜리지 않게 키울 수 있답니다. 녹기란 꽃은 갈수록 더 예쁘죠. 녹기란 꽃이 너무너무 수술도 예쁘고 너무 예쁘죠. 그래서 녹기란 꽃은 꽃대가 많이 길어지지 않는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는 조금 오래 보아도 다육이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창종류 같은 줄기가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줄기를 꺾어서 다육이 몸체가 상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쁘죠. 아메티스가 요즘 물을 말리니까 저렇게 하엽이 한 장씩 지는데 하엽이 저도 속입장 중간입장이 아직 짱짱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입장이 짱짱하면 하엽진다고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물주지 마시고 더 하엽이 더 한 장씩 한 개씩 이렇게 지는 거는 정상이죠. 우리 초보마님께서 하엽이 진다고 이상이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엽이 지는 현상은 그 다육이가 물조절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다육이 하나씩 이렇게 하엽지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답니다. 마리더금 물 먹고 중간 속입장이 연두연두한 빛이 나오죠. 이렇게 연두연두한 빛이 나와야 건강한 다육이죠. 이렇게 물이 빠져도 연두 빛이 나와요. 처음으로 이 다육이 작년 여름에 탈락을 회복했는데 물주고 연두 빛이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맞죠? 고전까지 물주기 했을 때는 그냥 입장만 짱짱해지고 연두 빛이 안 보였는데 이제 완전하게 회복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마리더금 그리고 아이보리 이 자리에 와서 잘 적응하고 있죠. 서그리지다 이 아이도 잘 있고 핑클 루비도 이렇게 잘 있죠. 아이시 그린 원종 라저베리 아이스 대품 니톱스 니톱스가 탈피하면서 이두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는 여기 이 아이가 이두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거든요. 올해는 봄에는 본전이네요. 이렇게 일두일두 그대로 본전이 되는 수도 있답니다. 작년에는 이두였죠. 이두에서 이쪽 아이만 이두로 되고 이 아이는 그대로 있었는데 올해도 그대로 일두일두 그대로 본전이네요. 이렇게 탈피 잘하고 있고 방울복란금은 여기 바람 잘 통하고 이런 데서 잘 적응하고 있죠. 그리고 앞쪽에 속입장이 많이 자랐죠. 그래서 이런 최근에 드린 다육식들 분갈이 있는 다육식들은 이상이 없는지 더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관찰을 잘해야 된답니다.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인제거 물준지 너무 오래되어서 물줄 때 되었나 싶어서 보니까 조금 더 있어도 되겠지요. 오늘도 물청소도 해주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금 더 있어도 될 것 같아요. 화리노사 물 먹고 아주 짱짱해졌죠. 이렇게 이쪽 이쪽에도 이렇게 다육식이 힐링도 하면서 깍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잘 관찰하시면서 다육식이 이렇게 또 먼지가 많고 꽃가루가 많을 때는 물청소도 해주면서 이렇게 하시면 저처럼 베란다에 약방제 없이도 이렇게 병충해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하게 잘 기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봄철 베란다 다육식이 병충해 예방으로 물청소 했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다육식이 공중 습도 빨아 당기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